2024년 8월입니다. 사회운동, 노동운동, 그 외 운동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포기한다고 선언하는 글들을 많이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인계점을 넘어섰으므로 활동을 포기하고 지켜볼 뿐이라는 글들이 많습니다. 즉 하나님 부처님이 와도 대한민국은 구원할 수 없으므로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운동권에서 정열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공통으로 겪는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혼, 두 번째 벌금, 세 번째 생활고, 네 번째 자괴감, 위에 네 가지가 합쳐지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단계가 반복되면 우울증 등으로 활동 중단 선언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위에 네 가지에 모두 포함되어 활동을 중단한 사람입니다. 과거에는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었지만 정권이 교체될수록 탄압의 강도도 교묘해지면서 현재는 희망 없는 대한민국이 되어 활동가들은 저항 포기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도망갈 테러를 조금이라도 열어주어야 하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차단되었습니다. 싸우면 100점 100패입니다. 100번 싸우면 100번 패배합니다. 이런 전쟁은 바보들이나 하는 것입니다. 병법서에 이르길 적의 테러를 항상 열어놓고 전쟁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적이 있어야 전쟁을 계속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저항 세력이 있어야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없는 전쟁은 전쟁이 아니고 저항 세력 없는 식민지는 지배할 수 없습니다. 식민지는 또 다른 정복자에게 넘겨주고 또 다른 식민지를 캐척하기 위해 이주해야 하는데 식민지에서 저항 세력이 없다면 식민지를 지배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세계 노동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5등급 국가로 최하등급을 받았습니다. 5등급을 노예국가라고 합니다. 5등급 아래 단계도 있는데 전쟁 중 내전 중인 국가로 5등급과 6등급은 동일한 등급입니다. 리재명은 노동법원 신설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경석열도 2024년 4월에 노동법원 신설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허법원, 가정법원처럼 노동법원에 신설을 리재명과 경석열이 들고 나왔지만 신설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노동법원을 신설하려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의 저항 세력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민지를 지배하려면 저항 세력이 있어야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대한민국의 저항 세력이 사라졌으므로 정부에서 노동법원을 신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항 세력이 있어야 정부의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함으로써 국민을 효율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데 저항 세력이 사라진 대한민국의 노동법원을 신설해서 정부가 이를 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활동가들이 비웃음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나서 집 나간 여편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고 딴 살림 차리고 살고 있는 남편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듯이 이미 대한민국은 회복 불가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편내라는 호칭은 저질인가? 여편내, 남편내라는 호칭이 언제부터 저질의 단어가 되었나? 노동자라는 호칭은 언제부터 빨갱이들을 가리키는 호칭이 되었나? 아가씨라고 불렀다고 기분이 나쁘다는 닭대가리들이 사는 나라이니 오죽하겠나? 산업혁명이 처음 시작한 곳은 영국입니다. 영국은 노동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을 하면 노동자의 소송비용은 무료이고 사용자만 유료입니다. 미국은 자본주의 끝판왕이라고 부르는데 노동분쟁이 발생하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입니다. 한국은 노동분쟁이 발생하여 패소하면 패소자 부담 주의에 의하여 패소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니 돈이 없으면 소송할 수도 없고 패소하면 노동자의 집에 빨간 딱지가 붙고 예금계좌에 있던 돈도 압류당하고 최소 생계비를 제외하고 압류 조치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에서 생매장당하는 것입니다. 이러니 생활고에 자살하고 가정불화로 이혼하고 우울증을 겪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활동가들의 사기를 꺾으면서 활동 중단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내가 겪을 일이기 때문에 활동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세계노동등급에서 영국은 3등급 미국은 4등급이고 한국은 최하등급으로 5등급입니다. 영국은 노동법원이 있고 미국은 일반 법원에서 노동관련 소송을 합니다. 미국은 한국처럼 노동위원회라는 정부기관에서 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하는데 노동자가 노동위원회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소송을 하게 되는데 활동가들이 우스갯소리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가 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가 패소한다. 지방법원에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노동자가 패소한다. 고등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1%다. 대법원에서 승소할 가능성도 1%다. 합계 부당노동행위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2%다. 아무래도 미국의 노동등급은 4등급이므로 한국보다는 승소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미국은 노동관련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함으로 승소 가능성도 높겠지만 한국은 패소자 부담주의로 노동자가 패소하면 노숙자로 전락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활동가들의 지식수준을 보면 존나게 똑똑한 놈들이 많다. 무식한 놈들은 저항도 하지 못하고 폭중함으로 저항은 대갈박이 좋은 놈들의 특허나 마찬가지다. 대갈박 좋은 활동가들이 후배들에게 하는 말이 있다. 이민가서 살아라. 대한민국은 포기하고 이민가서 살아라. 그리고 그곳에서 세상을 바꿔라. 대한민국은 예술 석가가 와도 구원할 수 없다. 그러니 포기하고 이민가서 살아라. 리저명, 경성열 미친놈들이 이제 와서 노동법원을 만든다고 지랄을 한다. 이미 사람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노동법원을 만들어서 뭐에 쓰려고 노동법원을 만든다고 지랄을 하는지.